그냥 드십시오. 다 갈까요? 네. D1 저장. 아무것도 안 나오죠? 네. 네. 명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D1 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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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D2는 그 측정하는 중간에 제가 올릴 거거든요. 네. 신호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신청하십시오. 됐습니다. 네. D2 저장. 네. 네. 다음에 이제 D3도 중간에 신호 주시면 제가 올릴 거예요. 네. 오십시오. D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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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 저장. 네. 저장. 저장. 네. 저장하고. 네. 저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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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제 D4 저장하고 D5 신호를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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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그 다음에 D6는 그냥 제시면 됩니다. 네. 흑하십시오. G6 저장. 네 됐습니다 다음에 이제 2로 넘어갈게요 네 2원 그냥 저장 2원 네 네 E2는 이제 올려놓을 거에요. 신호를 주세요. 네, 올리십시오. E2 보자 E3도 이제 올려놓을 거에요. 신호를 주세요. 네, 올리십시오. E3 네, 올리십시오. 네, 올리십시오. E4는 이제 내릴 겁니다. 신호를 주세요. E4 네, 내리십시오. E4 E5도 이제 돌릴 거에요. 신호 주시면 E5 네네, 내리십시오. E5도 이제 돌릴 거에요. 신호 주시면 E5 E6는 그냥 주시는 거에요. E5 저장하시고 E6는 그냥 저장하시고 E6는 그냥 저장하시고 E5 F1 E5 측정하십시오. F1 저장. 네 됐습니다. 다음에 F2 올려놓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작하십시오. F2. F2 저장. 다음에 F3 올려놓을 겁니다. 네. 신어주세요. 네 올려주십시오. F3.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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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F4 저장하고 F5는 또 뗄겁니다. 치료를 주세요. 네. 떼십시오. 네. 맞춘, 이렇게 잘할iğ인 붙인거에요. F5 저장, 네. F6는 그냥 측정합니다. 예전의 심 Für살 블랙 elf 모습을 담요. 처음에 F5 저장ls 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전학은 다 됐습니다.